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얘기를 위해서 이야기한 발언이 이제 화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씨는 임명권자 임명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제한적일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씨가 뭐라고 이런 선거 부정을 다루겠습니까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씨는 젊은 날 20여 년 정도를 검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검사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죠 상명하다리 굉장히 맹악한 그런 조직 위계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머리 회전도 빠르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냥 대통령 지위하에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항상 제약조건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나 대통령이 묵시적으로 내린 그런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대한민국의 행정부나 아니면 여당이나 언론은 그나 간에 가이드라인은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거 부정 문제는 절대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뜩 같은 가이드라인은 누가 만들지 못했지만 그게 다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윤석열 대통령도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이틀 전인가 경주 발언에서 선거 사기치는 놈은 이 땅에 못 살겠다 못 살게 하겠다 했지만 그 위에 다 묵묵부답이라는 것이 그 가이드라인 하에서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이 그렇고 헌재 제품관들이 그렇고 그다음에 10월 11일 강수부총장 보궐선거에 정거 보전을 기각한 사람 판사가 여러분도 그렇고 언론계가 그렇고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인데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애껄게 호소하는 것을 다 뭐죠 봉급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뭉개는 것이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가이드라인 하에서 행동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재기발람과 똑똑함과 말이 워낙 잘하지 않습니까 말이 머리 회전이 빠르고 그렇지만 그것도 다 한갓 뭐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자들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는 하수인에 불과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아마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에 참석해 가지고 한 이야기를 저는 직접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몇 분이 실황 준비하듯이 말씀을 해놓으셨네요 예결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한교환 부정승 관련 부정 내용과 사전투표 여부를 질문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르세로 외면했습니다 하여 윤석열과 한동훈은 모르세 무관심으로 앞으로도 수사를 안 할 듯합니다 이 나라 어디로 갈까요 내년 총선 폭망이 예상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부정 앞에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학진님이 보시는 진단과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거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의 이름들 지시를 받는 그런 인물이고 윤석열이 이름들 부정승거에 침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동훈도 침묵할 것이다 특히 여기 트루스1472님은 이런 댓글을 짧고 단호하게 잘 남기시는데 국회 예결위에서 이소연 국회의원 이 한동훈에게 부정승거를 질의했는데 한동훈은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더군요 무슨 한동훈 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20년 이상 정도를 검사생활을 했으니까 상명하다리의 여러분들 상명하복의 여러분들 아주 익숙할 겁니다 민주당 이소연 국회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부정승거 수사할 거냐고 하는데 피식 웃으면서 안 한다는 듯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도 너무 비겁합니다 그럼 뭐 국회에서 부정승거 수사 하겠습니까 할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그냥 뭐 종놈하고 비슷한 거죠 선거부정세력의 큰 가이드나 해서 다 종놈살이를 하는 겁니다 우남 이승만이 여러분들 종살이 하는 민족을 해방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1948년도 재헌의회가 여름 출범할 때 우남 이승만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념과 세계사의 흐름에 그런 통찰력을 가졌던 국회의원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찬상 뭐죠 그 이후에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 땅에 우남이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뭐죠 우리가 종살이 노예생활을 벗어난 거 아닙니까 원래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가끔 요즘 생각해보면 때로는 화도 좀 많이 났지만 가만히 이렇게 제가 생각해보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원래 5, 7년 정도 노예생활을 하던 그런 민족이니까 한 7, 80년 정도 우남 이승만과 바다 건너서 미국이란 나라를 만나가지고 운 좋게 뭐죠 교육국가가 되고 차도 팔고 반도체도 팔아가지고 뭡니까 배가 좀 불러진 겁니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인간이란 것은 원래 피조물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쉽게 얻으면 고마움을 모르지 않습니까 참정권이고 나발이고 자유고 나발이고 다 이 사람들한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남조선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냥 원래 노예생활로 만들어 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는 생각 북조선이 좀 심하고 남조선이 조금 덜한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신념이 있겠습니까 신념이 있으면 벌써 이런 일을 쳤겠죠 한동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니까 답변을 피하던데 알고는 알고도 일부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한동훈 씨처럼 똑똑한 사람이 밑에 있는 한 사람이 기분 나빠서 났네 한동훈이 네가 공상당처럼 사기 탄핵 범죄 탄핵을 한 인간이잖아 네가 윤석열하고 이런 힘을 합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감방에 집어넣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노 뭐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네 너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이런 감방 집어넣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처럼 그 노력에 100억 분의 1만 뭡니까 선거 부정 문제에 관심 가져도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는 안 오지 너가 앞으로 잘 사는 거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한동훈 씨는 그냥 대통령 하명을 뭐 형님이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호흡을 잘 맞췄으니까 아니 형님이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형님이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윤통이 왜 의심받느냐 윤통이 의심받는 이유가 이거다 이것도 약과다 방송 전에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 뭡니까 두드리겨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본 겁니다 저는 진작 윤 대통령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이었던 것 그래서 10월 12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뭉개는 걸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원래 한동훈이 다 그런 부류지 않습니까 먹이주면 달라들지만 뭡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달라들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폼 잡고 앉아가 있으니까 앞으로 국민들이 여기 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인 대선 부정에 대한 철저한 함구 및 침묵 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오늘 문제가 해결될 리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지방선거를 이런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 문제에 함구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직선거인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오지게 여러분들 도독질하잖아요 그 선거에 침묵했으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오지게 도독질했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오지게 도독질했는데 그걸 침묵했으니까 2024년 총선은 여러분 다부지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겠죠 2024년 총선에 다부지게 여러분들 조작을 당해도 침묵할 테니까 2027년 대선에서 여러분들 또 다부지게 조작하겠죠 그래서 그건 뭡니까 정권이 넘어가게 되고 일당이 장기 집권하는 체제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선거 분정 문제가 계속 여러분 가열화되게 되면 모든 핫살이 윤통을 향할 겁니다 윤통이 선거 부정과 관련된 똥통을 다 뒤집어 쓸 겁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관역이 확실한 대로 항하거든요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은 주범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어차피 도독놈들이니까 그런데 윤석열이가 새로운 도독놈들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똑똑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가려져 원래 뭡니까 한동훈 씨도 그냥 윤통의 명령과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 양반이 똑똑하지만 그렇게 다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동훈이 함께 크게 기대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함께 기대 그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이 한동훈은 끝까지 안 파헤칠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탄핵을 당하든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든 별로 여러분들 많은 국민들 가운데 너희가 잘못해서 탄핵당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환기 하면 사내가 사내답다는 것 남자가 남자답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배움이 없는 사람들도 전체대 여러분들 그 서민들 가운데도 이런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자식들을 반듯하게 여러분 키우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노년까지 고생을 하면서도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건 뭐 여러분 세월 다 지나면 그냥 역사 속의 인물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 행했던 올바른 일 선행 반듯한 일이 역사 측에 기록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은 선거부정 문제 안 다룰 겁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는 뒤엎으면 모를까 그 사람들은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생긴 거 보면 여러분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남으면 여러분 개처럼 달라들지만 남지 않으면 개처럼 달라들지 않을 사람이죠 아니 남으니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뭡니까 그냥 없는 제도 만들어서 감방에 쳐넣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박 대통령 감방에 쳐넣을 그런 노력의 100분의 1 100억분의 1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게 안 됐다는 겁니다 집권 초기에 그 좋은 시절 다 넘기고 지금 선거가 여러분들 한 5개월 남지 됐는데 한동훈이 함께 기대를 해 윤석열이 함께 기대를 해 에이 그거는 뭐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거는 그냥 희망 고문인 거죠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으면 제가 틀리면 다음에 제가 왜 틀렸는지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리죠 절대 여러분들 그 사람들 안 다룹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챙겨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뭐 대단한 겁니까 그냥 선거에 가 운 좋아가지고 그렇게 뽑힌 거 아닙니까 5년 하다 감방을 할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압니까 남자가 남자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은 무슨 무슨 굵직한 족적을 남긴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지만 유소년기부터 머리끝부터 이런 발끝까지 여러분들 항상 자신을 차고 넘쳤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 그거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했고 내 인생에 여러분 책임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뭡니까 아이들을 근사했고 내 인생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년에도 건강 유지하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책임감이 없는 남자들은 내가 가장 여러분들을 하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람을 그 직책이나 직업을 가지고 하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여러분들 대우하지만 무책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속으로 아주 뭐죠 형편없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말 잘하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 여러분들 선행하고 올바른 일을 하게 되면 서울법대 출신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들 나라가 넘어가는데 제대로 역할하는 놈들이 몇 놈이나 있습니까 서울법대 출신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 좀 엄참하게 생각했지만 서울법대 출신들이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서울법대 출신들이 뭘 하고 있냐고요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바닥에서 세금 내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서민들을 생각했으라도 당신들이 그렇게 뭐죠 나라가 골로 가도록 만들어서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열흘각 조금 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 다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이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가 도둑놈들 시리즈 5건으로 여러분들 정리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읽으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움직임을 후원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한나라의 이런 시민으로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주변에 이렇게 확산시키는 의무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공병옥 연구소에서 나왔고 한 달 전부터 제가 알리기 시작한 책이 킹덤북스에서 나온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한국인이 쓴 통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잘 쓴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독서를 한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날로 가벼워지는 시대지만 좀 묵직한 책을 한번 도전을 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을 읽어forder고 있습니다